자, 반갑습니다. 여기가 뭐한? 수학생. 아, 또 이제 행사. 행사. 네, 행사 모드. 수입 중. 자, 반갑습니다. KBS 감탄 아나운서 도경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 반갑. 아, 오늘 사실 우리 슈퍼맨이 들어왔다 7주년. 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기반을 잘 닦아주셔서. 돼지, 대끼야 그만 좀 먹어라. 대끼야 그만 좀 먹어라. 왜 먹는데 뭐라 그래요. 그만 좀 먹어. 와, 제대로 먹네. 아우, 양호사. 아빠 좀 사 사. 응? 어? 아빠 좀 사 사. 아빠 좀 사 사. 아빠 좀 사 사. 아빠 좀 사 사. 아, 터가 좋아요. 터가 좋아요. 쾌변의 마을이에요. 애들 다 쾌변 성공이에요. 잠깐만. 오, 하우. 오, 하우가. 6명 낸 줄 알았는데. 저 집에 속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재 씨입니다. 장래의 꿈이 뭐예요? 모델? 오, 마을, 마을, 마을. 왜? 저는 이재아입니다. 오, 하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라입니다. 꿈이 뭐예요? 모델. 모델이야? 눈빛을 한번 보여줄까요? 모델 눈빛.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야, 모델 눈빛.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끼가 있어요, 이 끼가. 너무 예뻐. 눈빛을 살아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눈빛이. 레이저 나왔어, 레이저.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 아이고, 우리 먹방유정 소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안입니다. 시안이는 뭘 제일 잘해요? 와, 역시 아빠 닮아서. 아들 축구 잘해. 어, 하나도 축구 잘해. 자, 우리 여섯째 아들, 여기. 여섯째 아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씨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여섯째 아들, 오늘부터 여섯째 아들 하기로 했죠? 네. 네. 네, 했어, 네, 했어. 저 집으로 간대요, 개념. 그래요, 그래요. 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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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님. 역시 무대를 즐기질 않아요. 배치 있어요, 시안이. 우남매가 저거 안무를 맞춰왔더라고요. 직수 모자. 하얘, 하얘, 하얘. 왕조, 팀이야. 지금 다 빠져도네, 빠져도네. 손을 내밀고, 끝. 어머나, 하얘, 하얘, 하얘. 여노나. 진짜. 지녀. 너무 멋졌다. 이동국 아버님 큰 박수로 환영해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아버님들 지금 힘드시잖아요 알아요 그 분 저도 알거든요 알아요 대선배집이에요 시간 정도 되면 힘들어요 알거든 엄마 보고 싶고 안세 애기 평생 보고 싶고 불구하고 아는데 근데 이 시간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와 큰 용기 주셨어요 아버님들이 좀 힘을 내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배님 그리고 얼마 전 동국 아빠가 축구선수 은퇴를 결정했죠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느덧 프로 선수 23년째인 올해는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쏟았던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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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기억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한 가슴의 금리에 피해 아빠가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5남매도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23년간 수많은 기록 동국 한 번 응원할게요 승진이 형 뭐 할 거야 방탄 한 번 해 어 방탄 친구랑 같이 해 친구 방탄 봤어 너무 출동해야지 방탄인데 준비된 동생들 하은은 시동 걸고 있네요 벌써 방탄 노래라면 또 우리 도티에스가 빠질 수가 없지 대박 야 이거 안 되지? 야하 아 진짜 문화축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안 하겠대요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하이님 오빠 여태 가 볼까? 네! 아... 벤트리가 시선! 찐스티로! 오! 벤트리! 오! 벤트리! 아!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 가서 해야지! 이전! 이전! 보여줘! 보여줘! 얼마나 재밌을까? 또 나왔단 노래! 오 예! 진짜! 진짜! 한번 더 고개졌어! 예! 사이든 화이트! 사이든 화이트! 앨범 났다! 매주 놀아요 신요! 진짜 집에서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하는 게 적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기상과 각자의 힘과 각자의 리듬이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